안녕 지금 어색하죠 완전? 우리 특강을 겨울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항상 봤던 얼굴들도 있고 근데 우리 지금 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뒤에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은데 부담스러운데 평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특강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특강 뭔지 다 알고서 왔죠? 뭐죠? 라이프 드로잉 네 라이프 드로잉 오늘 1강은 하는 게 동세와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게 뭘까? 일단 캐릭터. 캐릭터는 뭐야? 캐릭터는 꼭 사람이지. 그 이후에 여러분이 배경을 그리든 간에 스토리보드를 그리든 간에 거기에 사람이 없는 씬이 있을까? 여러분은 무조건 사람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람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 사실은 캐릭터들이 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캐릭터를 그리는데 분명히 나쁜 습관들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버릇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가 여러분의 진지하게 어떤 그림 쪽에 진지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체를 익혀서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쌤이 팩트폭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있느냐? 쌤이 옛날 그림들을 보여줄 거예요. 쌤도 예전에는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흑역사를 들춰내는 거야. 일단 이거는 쌤이 대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린 캐릭터 디자인이에요. 근데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 뭐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도 않고 뭐 갖고 저런 걸로 뻑이는 거지?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는데? 그죠? 이것도 이제 대학교 때 그린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렸구나라는 걸 못 느낄 텐데 지금은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나 너무 너무 창피한데 자, 첫 번째 안 좋은 버릇 대갈치기라고 하죠. 속된 말로 머리만 그린다. 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지금 한 장만 지금 찍었죠? 50장이다, 이래. 대갈치기만 빼곡하게 채운 거죠. 보면은 다 어때요, 지금 또? 보고 있는 방향이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또 오른쪽에 쌤이 왼손잡이에여가지고 다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안 좋은 버릇 머리만 그린다. 머리만 그리고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만 그린다. 안 좋은 버릇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아, 두 번째 SD만 그린다. SD가 뭔 말인지 알죠? 2등신, 3등신 캐릭터. 근데 그리는 거 괜찮아. 귀엽잖아. 얼마나 귀여워. 중학교 3학년 쌤이 이거를 앉아가지고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귀엽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례를 생각해보면은 당장 가가지고 뒤통수를 갈리고 싶은 그런 그림이다. 이게 또 50장이 뒤에 더 있어요. 이게 물론 머리도 그려도 되는 거고 SD도 그려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만 그린다는 게 안 좋다는 거지. 자 세 번째 공중에 떠있는 포즈를 그린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아까보다는 잘 그렸어. 보면은 머리에서 벗어난 거야. 머리에서 벗어났어. 근데 보면은 머리만 그리고 한쪽만 그리고 SD만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인체 같은 게 이런 게 약간 캐릭터이긴 하지만 단순화되어 있지. 뭔가 어긋나 있고 좀 삐꾸되어 있는 게 보이죠? 목이랑 몸통이랑 연결이 좀 부전스럽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에 캐릭터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지금 보면은 이런 게 또 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이상 이 중력 이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이잖아. 우리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어떤 중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어떤 그런 어린 마음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공중에 다 떠있죠.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몸의 중심 같은 게 다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네 번째 그러면 바닥에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 캐릭터들이 내려앉으면은 네 번째 오! 아까보다 잘 그렸지? 근데 발을 봐 평평하게 그린다.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린다. 네 번째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긴 학생들이 찔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다 겪어봤기 때문에 놀랍지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 하나 이게 대학교 때 그림입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가기 직전 그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때까지도 네 그림을 혼자 배워가지고 유형도 글쎄 많이 배운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림이 훨씬 발전했을 텐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제대로 좀 배우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동세와 형태 이런 거를 라이프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인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어떻게 이걸 캐릭터에다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발이 입체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좀 평평해? 근데 아직까지도 좀 평평해?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막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투시 이거 하고 막 보이죠? 놀라운 발전입니다. 자 그렇고 이게 된 이후에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얼마나 다시 보니 선녀같은지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굉장히 평평하고 한쪽 구도만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체를 제대로 된 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자연스러운 캐릭터 포즈 그리고 바닥에 지금 또 발을 딱 붙이고 있어요. 밑에 머리만 그린 것도 그냥 머리만 그린 게 아니라 어떤 립싱크 연습을 지금 또 한 게 있고 굉장히 장하죠? 기특하죠? 아주 기특한 주안이에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이거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체를 좀 제대로 그리는 연습을 좀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일단은 동세 그 다음에 형태 사람 몸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겉에 굴곡 같은 걸 되게 많이 봐요. 사람 몸이 있으면은 이게 미세한 이런 힘줄과 이런 굴곡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빈 공간에서 이것부터 그리는 거 굉장히 어렵고 어려울 뿐더러 정확한 어떤 비례나 그런 형태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림이 평평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외곽선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자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포즈를 하나 미리 그려놨어요. 무슨 포즈냐 하면은 되게 러프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거를 그릴 때 거의 한 3, 4가지의 이제 복잡한 거를 머릿속에 이제 콤비네이션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리면서 나온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이 포즈를 쉽게 좀 그릴 수가 있느냐 그거를 알려줄게요. 이제 여러분 아실지는 지금 여기 어린 친구들이 아직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님 중에 이제 한 분이죠. 김성무 화백님이 굉장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싸움은 뭐다? 리듬과 파워와 집중력이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과 파워와 집중력. 일단 먼저 집중력 무엇을 캐치를 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 아까 이 포즈 있죠? 이 포즈에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3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비례 두 번째가 동세고 세 번째가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하느냐 아까 말했던 외곽단은 그 외곽선으로는 그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냐 제스처라인 동세선을 잡으면서 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쫄라맨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편한데 요즘에도 쫄라맨을 모르더라고 요즘은 학생들이 지금 보면은 요전에 쫄라맨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 뭐지 그 단어만 알지 그거를 모르더라고 실제로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동세를 어떻게 잡느냐 아까 포즈에서 맨 처음에 집중력 그 세 개를 이제 다 지금 딱 본 거예요. 포즈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허리가 꺾이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내려오고 그 뒤로 다리가 이렇게 뻗고 팔이 이렇게 오고 내려오고 이 동세를 잡았어요. 맨 처음에 이런 꺾이는 느낌 요렇게 내려오는 느낌 뒤로 뻗는 느낌 뻗는 느낌 구부러지는 느낌 요런 식으로 동세를 잡았죠. 두 번째 비율 몸통이 여기까지 온다. 그리고 다리가 구부러지는데 무릎이 어디까지 온다. 그 다음에 이쪽 발이 어디까지 온다. 요 비율을 캐치를 하면서 이거를 빠르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그리는 게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어떻게 잡느냐. 발 두 개를 일단 딱 정확하게 여러분이 동세 잡을 때 맨 처음부터 딱 잡고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발이 사실상 몸 전체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 하나가 위치가 삐끗하면 이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 발 사이를 딱 끄어주고 중심에 선을 싹 올려주면은 이걸로 무게중심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싹 올렸을 때 50, 50 잘 맞는가 몸통에 가져가는 비율이 그걸로 여러분이 무게중심에 판단할 수 있고 이걸 맨 처음에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 아까 말했던 마지막에 말했던 집중력 그걸 여러분이 여기에서 써야 돼요. 파워는 어디서 쓰느냐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뜯으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게 또 파워가 있게 그래야지 그게 또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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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이렇게 막 세면서 그리지 말고 알겠죠? 그런 파워 집중력과 파워가 중요합니다. 그럼 리듬은 뭐냐 형태를 잡으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동세를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치 잡고 머리 있는 위치가 여기겠죠? 몸통이 여기 있고 다리가 앞쪽으로 내려오고 뒤로 다리가 뻗고 팔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빠르게 그렸죠? 집중력과 파워로 이제 밀고 간 그림이에요. 여기서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태를 넣을 때도 신체 부위마다의 형태와 비율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머리부터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 일단 두개골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동그라미로 많이 그릴거에요. 에엥 안됩니다. 츄파춥스도 아니고 안됩니다. 사람 두개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면에서 봤을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턱뼈가 이렇게 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두개골이 있으면은 이 둥근 부분이 있고 턱뼈가 와가지고 이렇게 붙은거지.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타원형에다가 이렇게 턱뼈가 붙은 모양입니다. 이거를 이 사이의 측사면이면은 이거보다 살짝 찌그러진 원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는게 좋아요. 머리는 형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뭐가 좋냐. 일단 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보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얼굴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게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비뼈 부분이에요. 갈비뼈까지의 비율로 몸 전체의 비율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중요해. 갈비뼈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두번 말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갈비뼈는 일단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계란 모양인데 이거를 요렇게 약간 스퀘우 시켜가지고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란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비율은 어느정도냐. 머리 크기의 1.5배.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갈비뼈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요렇게 하는거야. 갈비뼈를 잡아줍니다. 갈비뼈는 요렇게 생겼어요. 계란 모양으로 하고 앞부분이 사과모양이 요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아야지 되느냐. 사람 몸을 전체를 이제 지탱하는 그 뭐지 그 제일 기둥이 되는 부분이 어디야. 척추죠. 척추 없으면 그냥 녹겠지. 쌤도 요즘에 좀 녹고 있는데. 척추가 안 좋아서. 자 척추. 척추는 꼭 뭐냐면은 몸 이 바깥쪽 외곽라인이기도 해요. 몸 전체 바깥쪽에 커대한 외곽라인. 여기를 잡아줍니다. 잡아줬죠. 척추는 이게 이 갈비뼈 있는 부분은 요렇게 튀어나오고. 목이랑 허리 부분은 쏙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고. 이 튀어나온 부분 아까 여기 있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지. 여기가 골반 부분입니다. 골반은 어디에 있느냐. 갈비뼈랑 주먹 하나 거리. 주먹 하나 여기다 딱 넣으면은. 거기가 이제 골반 꼭대기. 날개 꼭대기 부분하고 갈비뼈 아래쪽 끝부분. 거기랑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그 정도 거리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비뼈 잡았지. 그 다음에 몸통 지금 뒤에 척추 라인 잡았죠. 골반 위치 잡았죠. 여기를 요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은. 몸통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기에서 살짝살짝 변주가 들어갈 뿐. 이 형태를 거의 유지해요. 거의 이렇게 윗부분이 둥글고 아랫부분이 둥글고. 가운데가 들어간 요런 모양을 거의 유지하게 됩니다. 몸을 약간 틀면서 그게 살짝살짝 바뀌기는 하겠죠. 이제 다리랑 팔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리랑 팔은 이게 미세한 이런 그 외곽의 굴곡이 있지만은. 가장 큰 어떤 형태가 있어요. 가장 큰 형태. 일단 위치부터 잡아보자.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몸통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몸통 밑에다가 다리를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골반 이 꼭대기 여기 부분에서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골반 위치를 잡은 이유는 다리 위치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 다리 위치가 어디냐. 골반보다 살짝 아래. 이 위치에서 이 둥근 부분에서 통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 원기둥인데 끝부분이 크고 아래쪽이 홀쭉하고. 요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 종아리 근육은 여기서 볼록 나와서 요렇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뼈가 앞쪽에 있고 종아리는 앞쪽에는 근육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뒤쪽에 있고 근육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힘줄로 변해서 홀쭉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 모양을 처음 형태 잡을 때부터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닭다리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발부분. 아까 동세 잡을 때도 발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형태 잡을 때도 마찬가지. 발까지 무조건 여러분이 끝까지 그려줘야 돼요. 발 없으면 옛날에 그 귀신 있지 않았나. 발 없는 귀신. 발 없는데 날아다니는 귀신. 학교마다 한 명씩 있죠. 그렇게 만들기 싫으면 발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발 모양은 요렇게 사다리꼴 모양이고요. 형태가. 이 다음에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고 정면에서 봤을 때에도 정면 혹은 측사에서 봤을 때에도 요런 형태를 거의 유지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오리발 모양. 뒷쪽도 마저 잡아줄게요. 자. 이 팔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랑 이 위쪽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해주고. 손 같은 경우는 손 등 부분과 이 손가락 부분을 다르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떤 자세한 굴곡 같은 거는 다 사라졌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동세가 느껴지고 그리고 포즈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런 식으로 그리면은 굉장히 쉽고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이 인체를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리듬. 뭐냐면은. 여기에서 형태를 지금 다 잡았죠. 여기에서 사람 몸에 무슨 리듬이 있느냐. 사람 몸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 그거를 여러분 형태를 잡으면서 잡아야 몸 전체의 리듬감이 생기고 그걸로 이 역동감 그 다음에 어떤 입체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사람 몸에 지그재그가 있다는 거는 자. 이런 식입니다. 두개골 때문에 나왔죠. 목 때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갈뼈 때문에 나왔다가 허리 때문에 들어갔다가 골반 때문에 엉덩이 때문에 나왔다가 나왔다가 허벅에서 들어갔다가 종아리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구글구글하면서 내려오는 느낌. 요게 이제 리듬을 만들고 아까 말했던 입체감과 역동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좀 구해왔습니다. 어떤 예시냐. 지금 너무 이 지금 상황을 좀 던지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왔고 아 사실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그리고 우리 영상에 좀 도움이 되고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면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던져 할 때 던져. 첫 번째 던져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려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동새랑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동새랑 그런 걸 사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무게 중심 딱 잡아야 되고 비율도 딱 잡고 어깨가 여기 있고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형태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머리 지금 정면이죠. 정면이고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계란 모양. 요렇게. 외곽 라인 잡고. 골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가. 한쪽이. 요렇게. 반대쪽이. 요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형태를 잡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위에다가. 요런 식으로 옷을 입히고. 하다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측면도 한번 해볼게요. 측면 파트. 던져 부분이죠. 이제. 여기에서. 위치 잡아주고. 톡 쳐.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가. 뒤로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또. 앞쪽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팔이. 앞으로 쭉.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게 돼요.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머리부터. 이번에도 시작을 해볼게요. 옆면이. 옆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뭐지. 옆에서 본. 측면 두개골 모습으로. 그려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갈비뼈. 갈비뼈. 척추라인. 골반라인. 몸통 연결해주고. 다리. 종아리. 뒤에 있는 애도. 다리. 종아리.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뻗어가지고. 내려오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팔이 앞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옷을 입혀보면. 이런 식으로. 아.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게 되죠. 자. 던던던 파트예요. 던던던 파트. 여기만 지금. 1시간짜리 그. 돌리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캡쳐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한쪽이. 뒤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포즈가. 머리는. 아까 말했던. 측사 포즈로 들어가고. 몸통 부분. 허리 부분. 골반 부분. 연결. 허벅지. 종아리. 뒤에 있는 애도. 잡아줍니다. 앞에 있는 팔. 해주고. 뒤에 있는 팔도. 해주고. 그리고. 목을. 여러분이. 이거를. 꼭. 연결을 잘해줘야 돼요. 이. 목 부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새랑.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도움이. 됐나요. 네. 여러분은. 아까.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직접 크롭 해보면서. 이런 연습을 해봐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연습을 항상. 여러분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